엘리베이터 하루에도 몇 번씩 타는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황당하고 공포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문이 열리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훅 나타나는데 뭘 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영화 많거든요 마치 영화 속 이 장면처럼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저런 일을 당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이건 물론 혼자 나타났습니다만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느닷없이 이런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주민 두 명이 엘리베이터 내리려고 하죠 그런데 어 뭐야 뭐야 앞에 그냥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와 갑자기 저렇게 막 들이대는 겁니다 때릴 듯이 문을 닫고 이거 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은 다행히 닫혔습니다만 이야 정말 저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저게 뭐예요 지금 지난 4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 엘리베이터 타듯이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 층이 딱 열리면 문이 열리잖아요 도착해서 이제 내려야지 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방망이를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그것도 20대 남성인데 굉장히 영상으로 봐도 신체 체격 조건이 좋죠 지금 보시면 한 분은 아예 꼼짝갈사 못하고 그나마 남성인지 오른쪽에 계신 분이 빨리 닫힌 버튼을 닫는데 저게 닫히니까 망정인지 만약에 방망이를 들이밀었다 그래서 다시 열렸다 이게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시민 두 분이 그러니까요 여기는 지금 막다른 거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정말 공포심이 컸을 것 같습니다 입주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야 근데 그때도 휘둘렀다고요 바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한 거예요 당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경찰이 무장을 하고 출동을 한 겁니다 문 열리네 무장을 했어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의 모습을 보더니 저 남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한테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겁니다 경찰이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뒤를 움찔하고 물러났는데 곧이어 전열을 가다듬고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20대 남성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 현장은 어떻게 됐을까요? 문 열고 나오면 저랬답니다 야 이거 무슨 깨지고 부서지고 아파트가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저 자전거도 지금 성화한 곳이 없습니다 아니 저 남성 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?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에 탄 입주민들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방화문을 부수고 유리창을 부수고 심지어 초인종을 막 누르면서 시민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랬을까? 자기도 모른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자비한 위협이 제지 없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? 일단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재물손괴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물건을 무자비하게 부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한 사건이라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항병만으로는 중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에